자 여러분은 지금 총각래 이영춘과 오중철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더쾌한 승리 오늘 3호선 교수님 모셨어요 3호선 교수님과 함께 예술 한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2호선 교수 나오시니까 우리가 사실은 2호선 교수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수업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너무 도움되시죠? 아무튼 그러면 아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원래 진짜 부정적인 것도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바뀔 수 있는 건지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EBS에서 달라졌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다르죠? 달라진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역할이나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역동이 딱 생겨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생겨나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들어가는 그 순환이 어떤 사람은 악순환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순환인 사람들이 있어요 선순환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정말 잘 산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악순환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쌍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수저를 물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하필 나는 왜 선순환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악순환과 선순환 사이에는 딱 고리 하나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메비우스 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확 잘라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라서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잘 행동을 보면 딱 몇 가지 규칙이 보여요 세 가지 규칙인데 하나는 뭐냐 언어 규칙이 있고요 언어 규칙 감정 규칙이 있고요 행동 규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보통 한 대 다 어우러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게 사실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 돌아서기만 하면 선순환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 같은 상담사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냐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린 시절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늘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내가 악순환 속에 있더라도 선순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를테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이형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이 욕을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포 속까지 들어가 있는 이 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 사람이 언어인데 네 그렇죠 틱예틱 사실 그런데 욕을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욕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이 사람의 삶은 더 나아지겠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더 나아지겠다 이 사람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욕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욕을 안 할 때까지 때리거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날 절대 때려본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욕을 하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 욕을 안 했을 때 생겨나는 이익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내한테 죽도록 욕하고 죽도록 때리는 남편 있잖아요 꽤 있나봐요 아픔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평생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그럼 상담 현장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욕하지 않고도 내 배우자가 내가 나에게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괜찮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한 2, 3주 정도만 트레이닝을 하면 이 사람의 삶은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주변에 이 사람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해도 귀를 막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귀를 열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애들은 막 때려가지고 새끼야 너 골프채로 때려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옆에서 속삭이면 그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80이에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80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이럴 때 참 잘했어 언제 욕을 했을 때가 아니라 때릴 때가 아니라 안 때리고 잘해내는 순간을 한순간이라도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욕을 딱 끄집어 넣어가지고 부각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브랜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다 반응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했을 때 좋은 반응이 오면 우리가 사탕을 먹을 수 있으면 계속 사탕 먹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발견해 내는 겁니다 일단은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 옆에는 그런 속삭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게 제일 아파요 제일 힘들긴 한데 제가 볼 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부정적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그 전제를 가지고 계시면 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건 부정적인 사람이 전문가를 찾을 정도면 사실 그 사람 바뀔 마음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도서도 없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상담 현장에 오시는 분은 그야말로 정말 변화 욕구가 있는 거죠 절반은 성공이에요 와가지고 쌍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자마자 우리가 볼 때는 다 선의로 오는 것 같지만 진짜 하도 마누라가 잔소리하니까 귀찮아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이제 박문영 내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등 떠밀려 온 분들 바꾸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서 전문가의 특징은 뭔가 등 떠밀려 온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그 대화 현장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의지가 없더라도 일단 그 현장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괜찮고요 그런데 뭐 정 안 들어온다 우리는 그 선택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든 그 문턱만 넘어오신다면 적어도 모르겠어요 저라면 문턱을 넘어오시는 분의 손을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턱 넘어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애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애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산 수천명의 아이들을 일을 가르쳐서 봤는데 놀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들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거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네가 억지로 시켜서 내가 교육 받는 거지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아이들을 긍정도로 바뀔 시간에 긍정도로 바뀌고 싶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생학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백인이 우수하니까 우수한 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인류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생학이거든요 그 우생학이 지금 어떤 결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떤 폐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 묻지마 한 명 딱 나타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될 애들을 골라가지고 떡잎부터 알아보고 걔네들 훈련하자 그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버리는 바로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첫째 그 아이들도 일단 생명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사실 부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 아이들이 잘 돼야 내 아이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애만 감싸고 다른 애한테 손가락질하는 부모들은 바보예요 왜냐 그 아이까지 감싸야지 내 아이도 건강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저도 지금 애가 있잖아요 모르셨죠 제가 애가 둘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어떻게 애가 있으실 정도예요 애가 둘이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 큰 애가 지금 중3이고 작은 애가 중1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 둘 다 참 괜찮은 애들이에요 정말 나이스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하간에 그런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 폭력의 연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아이가 아무리 잘한다고 내 아이가 안 맞겠어요 내 아이가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너는 내 아이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 아웃이야 하면서 낙인을 딱 찍는다 그럼 이 친구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는 그 순환이 싫든 좋든 일어나는 거거든요 좋은 아이들을 잘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드는 거 아주 굿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고 삐뚤어져 거는 아이들을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건 저는 굿보단 베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아이에 대한 교육이 나왔으니까 말씀 여쭙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아이를 더 잘 키우고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제가 부모 교육을 주로 많이 하니까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아주 못된 부모이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부모이거나 간에 어떤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관성 없는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예요 일관성 없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아주 무서운 부모도 일관성이 있으면 애들이 피할 구멍을 찾아야 알아서 규칙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부모도 나름의 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펼 자리를 또 거둘 자리를 딱 찾는 거고 그 규칙에 따라 순응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부하거나 이걸 선택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집에서는 아이가 정신문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모의 특성을 골라라 그럼 제일 첫 번째 좋은 부모건 나쁜 부모건 많이 배운 부모건 못 배운 부모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새는 애들이 너무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요 저희 애가 지금 중1 이렇게 됐는데 저보고 이제 얼마 전에 수학문제를 가져와서 좀 풀어달래요 진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박사잖아 박사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래 이렇게 한번 봐봐 한번 네가 한번 풀어봐 모르겠으니까 가져왔잖아요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럼 이거는 선생님께 여쭤봐라 항상 일관성이 있군요 네 일관성 있게 근데 그걸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애들 혼내기 쉬워요 아이들 공부 못하면 요새는 공부 중심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부모님들께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 뭐냐 아이들이 공부 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애들은 평가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공부 말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바로 학원 가잖아요 엄마 얼굴 딱 쳐다보고 보통 하루에 보는 평균 시간이 30분이 안 됩니다 부모 얼굴 쳐다보는 게 더 중요한 건 부모가 그 30분 동안 죽도록 혼내요 아니면 계속 잔소리를 해요 평생 잔소리 막 환청이 들려요 안 해놓은 거 다 뒤집어내고 장난 아니죠 학원 안 가니 밥은 먹었니 오늘 아침에서 어떻게 된 거니 너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너 중간고사 언제니 너 3일 남았니 2일 남았니 1일 남았니 미치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애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도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해야 될 제일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애들 쳐다보고 좀 웃어주세요 정말 안 웃어요 엄마들이 그게 보통 웃을 때도 웃을 일이 없잖아요 20점 맞았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짜증부터 나죠 때리면 30점 올라가겠어요 30점은 올라가겠죠 40점은 안 올라갈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안아주는 환경이에요 얘가 어느 순간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왔을 땐 안전하다는 그 느낌인데 그건 아기일 때는 안아주면 되니까 괜찮은데 청소년기로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렸을 땐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다 조금 저 새끼 저 새끼 그러다 애가 조금 더 나고 저 새끼가 그 새끼 닮아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누굴 닮고 안 닮고가 아니라 계속 남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률이 꼴찌입니다 행복도가 꼴찌에요 우리도 행복하고 싶어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행복하고 싶어서 좋아지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안쪽에 다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쳐다볼 때마다 그냥 웃어 주세요 어떻게 웃냐 그냥 진심은 빼세요 어차피 우린 진심은 없어 영혼을 닮지 마세요 그냥 영혼 다 팔아버리시고 그냥 쳐다볼 때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웃어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웃음이 놀랍게 아이들에게 학습효과가 일어나고요 보통 21일이면 되거든요 학습효과가 일어나고 이 상대방을 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이탈리아의 리촐라티 교수가 실험을 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앞에 웃는 사진이 싹 지나가게 하죠 싹 지나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을 때 앞에 찡그리는 사진이 싹 지나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뭔가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하는데 이 아이들이 왜 아이들이 안 웃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안 웃어요 아버지가 안 웃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웃는 장면을 보면 첫 번째 도파민이 치수가 올라가고요 세로토닌이 안정이 되고요 엔돌핀 치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행복감이 커지는 겁니다 행복감이 커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발성은 훨씬 더 높아요 자기주도 학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부모가 역할 중에 아이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의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안 중요한 순간이 없어요 사실은 20대 20살이 넘어서의 부모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부모 연금에 빨대를 꽂잖아요 그때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지 않을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한 번 부모가 되면 부모 역할은 포기되지 않는 거거든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라 한 순간도 부모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는데 그 부모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얘기해라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동기라 그러고 누군가는 영아기라 그러고 누군가는 청소년기라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기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부모 역할을 하는 그 시기를 부모기라고 불러요 애가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애가 잘 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부모 스스로가 내가 부모기 안에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군가 생각해보면 학생이다 그러면 난 뭘 해야 되지?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지 생각해봤을 때 내가 부모다 생각하면 부모 역할은 그때부터 저절로 찾아지는 겁니다 어차피 일단 한 번 부모가 되잖아요 못 물리잖아요 물리고 싶지만 못 물리잖아요 못 물린다면 어차피 들어간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인데요 제일 싫어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간다면 특별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잉태한 새로운 생명이 보다 나은 꽃을 피게 할 수 있다면 그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배우지 않아도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부모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운 분 박수 한 번 주세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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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또 막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캐스팅을 자꾸 또 해달라 이렇게 아마 아니 우리 교수님이 세바시도 최다 출연자지만 아마 골통쇼도 최다 출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떠세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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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욱씨 반드시 될 때까지 아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대한 마무리로 뭐 앞으로 또 우리 이효선 교수님 어디 어디 가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야 또 저희가 또 찾아뵙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티비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저를 볼 수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 그냥 그냥 뭐 그때그때 스케줄이 달라지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문제를 만들어서 저희 센터로 오세요 아 일단 방문 방문하시고요 센터가 한 번 소개해 주세요 센터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 센터 여기 바로 선능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빠른 거는 사실 상담은 예약을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니까 네 저희 학교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라고 여기 선정능력 있어요 맞아요 분당선에 있는 선정능력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나오셔서 거기 오셔서 그냥 이효선 교수 방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401호입니다 오세요 아 이야 이야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오늘 우리 이제 골통마스터에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골통 챌린저시거든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그 작은 성공의 맛을 위해서 미션을 받으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네 우리 오늘 이효선 교수에게 내가 오늘 미션을 받아서 나도 오늘 한 번 작은 성취감을 한 번 느낌으로 해서 아 어우 남학생 자 어우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 올라오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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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 오케이 본인 소개 부탁드리세요 네 아 인사하면 되나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인사 이름 이외에 네 기말고사 공고 때려치고 온 고등학교 학년 이성우라고 합니다 와우 이성 후야 훈 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네 기말고사 기간인데 어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어 모르겠어요 아니 시험이 언제까지에요? 아 그걸 아마 7월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학교는 가는 거 맞지? 네 아니 기말고사도 성우군을 때려친 거 같은데 지금 자 어떤 게 고민이에요 요즘에 아 제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면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떠밀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일단은 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기말고사를 보세요 어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기말고사를 기간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친구를 못 사귀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이성훈 성훈 아 성훈 우리 성훈군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정말 아이들이 그 아이들 사이의 친구 관계에 대한 이 걱정이 그리움이나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친구가 없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동원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우리 성훈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달라요 네 남다른 데가 있어요 왜냐 여기는 전체 관중석에 있는 분들 중에 유일한 고등학생이고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본인의 기말고사 기간을 모르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특별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성훈군이 다른 친구들하고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친구가 없어서 여기 온 건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도 요새 스마트폰도 있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요새 롤 안 해요 롤? 롤 안 해요? 그게 재수생 양산 게임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취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취향이 좀 다를 때에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요 항상 집단적인 문화이고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여러 특성들 중에 뭐 다른 애들보다 더 낫다 안 낫다 이걸 떠나가지고 성훈씨는 내가 이렇게 딱 봐도 그 대인관계 능력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왠 줄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이게 유료에요 유료 유료 지금 고등학생에게 돈을 받겠다고 지금 죽자고 덤벼드시는 이호선 교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아이대인 농담이고요 어머니 카드 단박이 준비했습니다 자 스태프 카드 단박이 가져오세요 사실은 보시면 지금 우리 성훈군 그냥 잘생겼거든요 맞아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매력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외모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닌 것부터 먼저 이렇게 갈라보면 두 번째 말하는 걸 보니까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중간 기말고사를 안 보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뭔가 요새 아이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어차피 요새 애들 다 잘생겼고 거기다가 요새 애들 다 공부는 다 션찾게 하고 자신감 자신감 다 떨어지고 다 비슷해요 한 가지가 있다면 다가가는 방법이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아이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 대화의 방식 언어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여기에 오는 학생이라면 그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거예요 말도 달라요 네 욕도 하지만 욕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어머니가 하는 80년대 욕이 주종을 아마 이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친구를 반드시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평생 그리워하고 갈급하다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못 사귄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면 내 나머지 삶이 너무 불행해요 첫째 친구를 안 사귀고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웃고 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지금 성훈씨가 고의에 비해서는 되게 좀 노안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노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17살 때부터 이 얼굴이거든요 근데 성훈씨처럼 약간 뭐 이럴테면 노안이기도 하고 말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바로 윗세대 사람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맞아요 그쵸 그쵸 오 지금 얘가 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 결제 전이야 네 저희는 선분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또래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1순위가 있고 2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1순위를 내가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두시면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2순위는 이 친구들은 옵션인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는 건데 다만 분명한 건 내가 이 친구들과 관계를 못 맺는다 생각했을 때 불행하다면 불행하다면 그건 좀 힘들지만 그 불행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대신에 위로 또 다른 연배가 조금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수월해서 그 관계로 충분히 만족이 된다면 굳이 지금 또래 친구를 반드시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절친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저도 외로워요 맞아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네 아 많이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견뎌야 될 게 있어요 일단 학교를 봐야 돼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아니 학교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수업도 그렇고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안 빠져요 학교는 안 빠지는데 시험 일정만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아니 그럼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딱 한 명이 있는데 남들은 더 이렇게 많이 사귀고 그러는데 저만 한 명만 있고 너무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 명이 질렸어요? 아니 질리진 않았는데 그 친구도 많이 친해지지를 못해가지고 그 친구도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둘이 헤어질 일은 없으니까 여기도 서로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급식 하잖아요 급식할 때 그 친구하고 주로 먹어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의 수준 있잖아요 우리가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친구가 막 바글바글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막 그리고 막 막 진짜 터지게 행복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네 별일 없으면 별일 없으면 밥 먹을 때 혼자 먹을 때도 있지만 다른 애랑 먹을 때도 있어 그죠? 별일 없는 거고요 정교에서 한 명은 친하잖아 아 네 별일 없는 거예요 별일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때려요? 아니요 아우 행복하네 난 지금도 맞아 대신 희망을 하나 더 갖자면 희망을 하나 더 갖자면 나이가 조금 더 들면 훨씬 더 사회생활이 편해질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사회에 올라가면 나이들이 막 관계없이 막 섞이거든요 그렇지 상사하고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호선 교수의 미션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언제 보는지 네 언제 끝나는지 알아보고 우리 꿀통쇼 페이지에 올려줘요 알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시험 끝난 날 시험 끝난 거 인증샷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게요 알겠습니다 성우군이 미션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모셨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인사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돌아가셔서 내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바로 옆사람 내 옆사람 쳐다보고 특별히 내 가족 쳐다보고 반드시 한번 아무 위 없이 영혼을 빼고 방끝 한번 웃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이호선에게 여러분 큰 박수 감사합니다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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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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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